토르스테이 네 네 네 까꿍 음 너무 맛있다 아주 좋군 우와 진짜 진짜 오랜만이긴 하다 응 1년? 진짜 잘 찬다 2년? 3년? 2년? 2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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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4년? 5년? 4년? 5년? 4년? 너무 좋은데? 우와, 주방은 여기 한 단 아래에 있어. 대박사건! 나 여기 이사 오고 싶어. 근데 이런데서 살면 진짜 좋겠다. 너무너무 좋겠다. 쑥쑥 누가 찾았어? 내가. 아 뭐야, 룸이 더 있잖아. 근데 TV가 하나도 없네. 아니? TV가 없어? 응. TV 없어도 되잖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TV가 거기 있어? 이거. 아아. 귀엽다. TV를 봐. 닫을 수 있어? 좀 안정을 취하고 있어. 어? 진짜. 아, 나 안심 깜짝이야. 어? 아, 나 안심 깜짝이야? 고춧가루 마려울 거 같을 때 나가면 돼 이제 과목을 잘라주세요 맛있어! 맛있어! 됐어! 이야! 예쁘다! 이렇게 잘 어울려야 하는데 외국수에 온다 오이 이제 밥은 안 먹어야지 물에 소스를 만들어봐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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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소금 필요없는데? 너무 뜨거울 것 같아 먹방이 너무 뜨거울 것 같아 많이 먹은거 같아 맛있어?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야 미친놈 음! 맛있어? 짠 아 너무 맛있는데? 제로로 제로받아 응 아 안 맛있어? 응 아 으음 미나리랑 가시 왜 진작 안 사먹었던 거야 아 하 하 까꿍 도마스토빵 땅콩 맛이네 너 약간 지금 그렇게 피로해.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빵이야, 조용해. 안 추워, 안 추워. espér 김치 파 식당 계란 완성 ог이 계란 찐장에 들어가서 포기한 상황을 보면서 일자리에서 포기한 상황이 포기한 상황에 따라서 포기한 상황을 확인하고 포기한 상황을 통해 포기한 상황을 통해 포기한 상황을 통해 오, 대거 미쳤다 제대로다 아, 맥주 안탔어 우와, 미쳤다. 미쳤다. 우와, 헉, 요! 미쳤다. 냄새. 우와. 미쳤지? 빠바바바바밤. 하, 미쳤다 진짜. 우와. 튜비듀. 여기에 이제 핫 라이크 버터를 올려주고 얘를 이렇게 닫고 있더라고. 조금 있으면 시간 높던데. 오, 녹는다, 녹는다. 이야, 크리스피 크리스피. 와, 겁나 잘 구웠다. 야, 미쳤다 진짜. 나 좀 대견. 너 대박이다. 우와, 그렇게 맛있어? 야, 미쳤다 진짜. 내가 먹으면 감자 중에 가장 맛있다. 나도. 아니, 미안한데 아까 고기보다 맛있어. 정말. 개 좋네. 누가 찾았어? 응. 내가. 내가. 드류를 다 먹지. 내가 구워주고. 내가 울려줬어. 왜야? 그게 뭐? 그래, 꼬마. 들어가니까. 요건 원래 뭐가 제일 좋아? 감자랑 다 먹고 나서 뒷자리에 누워있던 거 같아. 맞아. 고기랑 불을 그렇게 열심히 피웠는데. 그러니까. 고기도 맛있었는데, 고기는 뭔가 바로 앉아서 먹었으면 좀 더 맛있었을 것 같아. 근데 고기 찻잎도 진짜 맛있었는데 그냥 그걸 다 떠나서 감자가. 감자는 진짜 미쳤어. 감자가 원래 그렇게까지 맛있네. 아니, 내가 감자를 그렇게까지 잘 먹는 건데 인생 잘 먹는 게. 그냥 너무 오래 들어서 오늘 일을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 아, 더 자세히 말해. 감자 먹을 때. 응. 오래 들어서 가장 재밌겠어. 감자 먹을 때는? 분명 처음 먹는 건 아닐 거야. 하지만 처음 같았다니까? 처음 같았어? 응. 오케이, 감자 한 박스. 네. 이거 반죽해서 쫀득쫀득하게 만든 다음에 하면 엽기잖아. 왜지 엽기지? 아, 진짜 감자. 감자 미친 놈이네? 휘비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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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천천히 가자